짜잔! 네일샵 차렸어요! 예쁜 네일을 해줄 건데 손님 어디 없나? 요 왔어 피키! 어! 텔러다! 요 왔어 텔러! 뭐하고 있었어? 너 마침 잘 왔다! 나 네일샵 차렸는데! 오! 네일샵 차렸어? 잘 됐다! 나 마침 해야 하는데! 재밌겠다! 크크! 앉아보세요 손님! 네! 안녕하세요! 밖에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두니까요 요즘 부쩍 춥더라구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으악! 으악! 감히 나를 쏙 빼놓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다니! 피아노 건만 끝나면 죽었어 오비키! 가만 안 들거야! 음 손톱 모양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여기 위에서 골라주세요 음! 여기에 있구나! 음! 이건 네모나코! 음! 이건 둥글고! 이건 뾰족하고! 이건 끝에만 네모야! 음! 저는 이걸로 해주세요! 둥글게요! 아! 둥글게! 좋습니다! 그럼 손톱을 잘라볼게요! 음! 손톱깎이! 이건 쫙! 오! 오! 손톱을 깎아주고 쏙! 쏙!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음! 그 다음은 이거 띡! 오케이! 손톱을 아름답게 정리해주고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다 됐다 둥글게 예쁘게 됐네요 무슨 색깔 하고 싶으세요? 저 약간 오늘 기분 보라 핑크 느낌? 음 보라 핑크 음 그라데이션 가능할까요? 음 그라데이션 음 가능하죠 반짝이도 가능해요? 아 반짝이 네 저희 집에서 가능합니다 예스 그럼 좋아요 좋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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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바깥 라인으로 세워나오지 못하게 위에를 막아주고 다에서에서 산 화장 퍼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끝을 잘라주면 손톱 끄기 정도 되거든요 요런 면을 요 끝에 연보라 색깔을 묻히고 이렇게 그냥 바르면 안되고 이렇게 한번 톡톡 찍어서 이제 발라줍니다 손톱 끝부터 오 그라데이션 오 예쁜데? 엄지에다가도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진초야 맘에 들어 벌써 맘에 들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저 이대로 끝낼게요 안되지안돼 이대로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폐끼손가락이랑 달고 건고 검지손가락에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뿌 오보 양 갈래? 이야 너네들 나 빼놓고 뭐하고 있냐 우리 그냥 네일아트 놀이하고 있는데 이거 봐 또 또 나 빼놓고 너네끼리만 재밌는 거 하고 저번에도 너네끼리만 크리스마스 파티했더라 응 그거는 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안 받으면 한 번 더 해줘야지 너네끼리만 파티를 해 미안 지금 나도 나지만 박세인이 지금 매우 화나 있거든 너네 박세인 오면 큰일 났다 텔라야 우리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까 그게 좋겠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어딜 도망가 박세인이 너네 잡아두고 있으라 했어 그래 응 그래 근데 너네 되게 재밌는 거 한다 너도 여기 앉아서 봐봐 다음은 더 진한 보라색으로 여기 끝부분만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똑같이 끝에만 톡톡톡톡 해서 색상을 만들어 줍니다 오 끝에 더 그라데이션이 할 수 있게 오 예쁘다 밑에 아예 그냥 연보라로 채워줬어요 그라데이션 예쁘다 우와 그라데이션 생긴다 중추야 예쁘다 그 다음에 핑크색과 흰색도 해볼게요 흰색을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오 느낌 있어 중지랑 약지를 핑크로 오 딸기 우유 같아 조금 더 진한 걸로 그라데이션 올려주고 오 다 진한 걸로 끝에 발라주고 와우 수 큐트 재밌겠잖아 여기에 어떤 느낌 추가하고 싶어? 반짝거리는 거랑 약간 귀여운 거? 반짝이 가능하고 음 귀여운 거? 너 캐릭터 넣을래? 오 그렇게 해도 돼? 그럼 너 하트 있잖아 그걸로 엄지에 넣어줄게 그럼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지?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우선 반짝이를 하려면 물풀을 조금 짜서 붓으로 바른 다음에 살짝만 손톱 위에 살살 발라줍니다 이제 이렇게 풀이 붙은 거지 이 상태에서 반짝이를 뿌려주는 거야 여기는 끝에만 반짝이를 해줄게요 여기에 이제 탈라 스티커를 이쯤에 붙일 건데 이렇게 짜잔 우와 생각한 것보다 더 예뻐 핑크도 반짝이 뿌려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카롱 느낌 오 귀여워요 이제 이 위에 쌓여있던 종이 한번 빼볼게요 네 빼보세요 기대됩니다 과연 하나 둘 셋 오 완전 예쁘게 됐어 와 마음에 들어 깔끔하게 됐어 와 깔끔하게 너무 예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약지에는 보석을 붙여줄게요 거기다가 풀을 붙여서 보석을 오 예쁘다 반짝반짝 진짜 내 스타일이야 마음에 드신다니 기쁘네요 나 손 정말 마음에 들어 행복해 우와 스티라 진짜 부럽다 그럼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네? 돈은 내고 가셔야죠 아 공짜 아니었어요? 손님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현금 없는데 카드도 되고요 계좌이체도 가능하세요 아 얼마예요? 네 우선 세 가지 컬러에 그라데이션 추가 펄 추가 스티커까지 하셨으니까 음 75,000원 75,000원인데 회원 하시면 15% 해드리거든요 회원이요? 저 그냥 할인 안 받고 깔끔하게 결제할게요 아 네 그럼 또 오시라고 제가 보석은 서비스로 해드리고 7,000원에 해드릴게요 음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네일어트 놀이하기 대성공 으악 이야 미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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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인 왔다 박수인 박수인 내가 얘네들 다 잡아놨어 잡아놨어 허엉 어딨어 허엉 얘네 여기 있잖아 어? 어디갔어? 어디야? 어 어디갔지?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뭐? 이야 너 제대로 잡아주라고 했잖아 아니 왜 나한테 화뿌리야 우비키랑 스텔라가 도망간건데 야 스텔라야 가자 숨었어 내가 제대로 붙잡아두라고 했지? 내가 제대로 붙잡아두라고 했지?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고 예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 내 날 수 있어